조계종이 바람직한 신행문화 정착을 위해서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지극한 신심으로 극복한 불자들의 생생한 신행담과 감동의 사연들을 찾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주관하는 제9회 대한불교조계종 신행수기와 제3회 발언문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신행수기 공모전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삶속에 녹여낸 불자들의 생생한 신행담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조계종 신도증을 소재한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글씨 크기 10포인트 기준 A4용지 4매 분량이며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한 신행수기 일반 부문과 교정기관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신행수기 교정교화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행수기 일반 부문 대상인 총무원장상 수상자는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최우수상인 포교원장상은 상금 200만 원 중앙신도회 회장상, 불교방송사장상, 법보신문사장상, 전국비군위 회장상, 동국대 총장상 등에는 각각 상금 100만 원과 상패가 주어집니다. 소싱으로 보급수구원장상, 전국비군위 회장상,